어? 잠깐만! 할아버지가 대머리야! 할아버지 원래 안 대머리였어! 아니야 대머리였어. 머리 좀 많았어! 이 정도였어?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야 했네. 무슨 무례야! 이 정도면 되겠다니. 신칸센 영호라는 게임은 옛날에 우리가 8번 출구했던 것처럼 뭔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거. 그럼 우리는 오늘 셋이 같이 협동하는 건가요? 일단 종수 씨가 메인으로 하고 그게 맞지? 왜 안 싫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장 리액션이 좋으면 제가 하는데 근데 종수 씨가 리액션이거든요. 아뇨아뇨아뇨 저 안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어차피 관찰 게임 아니에요? 그 8번 출구하면? 8번 출구랑 비슷하면은 우리 앞에 같이 있어도 테니까. 약간 공포향 첨가에 8번 출구이긴 해요. 오케이. 종수 씨가 한 번. 일단은 하라니까 해보겠습니다. 봐봐 여러분. 옛날부터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재수없다 그랬어. 아 죽는다 그랬어. 내가 속임을 쓰면. 배경도 빨간색이잖아. 글씨 하얀색인데? 하나도 안 무섭대요. 진짜 안 무섭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해볼게. 엄마야 씨. 아 아냐아냐아냐. 종수 씨 이건 좀 아니지. 뭘 했다. 아 이거 오바야. 종수 씨 이건 아니지. 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우리 억지 하지 말자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 그냥 문 열었잖아요. 추잡스럽게. 와 이건 좀 아니다 종수 씨. 그럴 거면 시키지 마 이 새끼들아. 나 안 한다 그랬잖아. 지금은 그냥 이거 처음이지. 디폴트죠? 예예. 아닐 수도 있지 않아? 0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없으면 6 뭐 이렇게 줄지 않을까? 그니까 0 오겠지? 8번 출구처럼? 어 잠깐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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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어 저기 머리가 있다. 하지 마 하지 마 미친놈아. 머리가 어딨어. 봐봐 머리. 봐봐 이따가 있잖아 내가. 오 씨 깜짝이야 진짜 있어? 진짜 있네? 가봐 사람이야. 아 사람이야? 사람 앉아있으니까 머리지. 야 얘 무슨 죄가 있다고 앉아있는 건데. 종수 씨 왜 그래. 자고 있잖아요. 종수 씨 이거 그거랑 똑같애. 7번 출구랑 똑같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분위기만 이런 거예요. 우리 7번 출구 할 때도 편하게 했잖아요. 그건 안 무섭잖아. 그것도 안 무섭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귀 씻는 거 아니야. 박스 박스. 어 이거 위에 있다. 이거 위에 있다. 오케이. 이따 가자. 이 구역에는 이상현상이 없습니다. 그치 없으니까 가지. 엽니다. 7번. 똑같애. 틀린 게 있었다는 거야. 애초에 기본이 없는데 틀린 게 있어. 사는 사람 없다. 있다 있다. 하지 마. 잘 봐. 가방 가운드. 어? 머리 숱이 없는데? 아까도 이러지 않았어? 아까도 그랬나? A B C 뭐 이런 것도 봐. 아까도 그랬나? 와 여기 사람. 아 인사인데 그래. 깐니찌하래. 아냐 아까. 주인이삼이 게임을 하러 왔어. 아이고 더 이쁜가 봐. 아휴 와 튜토리얼이 아이씨. 아 이제 알려주는 거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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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이제 알려줘. 룰이 간단해. 이상이 있으면 되돌아가기 간단하지? 룰이 끝내는 방법. 그럼 영호차까지 가서 운전선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돼. 음. 7,6,5,4,3,2 이렇게 하는 거구나. 8번. 8번. 그럼 여기가 디포트라는 소리지? 언니. 언니가 잔다. 자고 있어야 되고. 누나가. 사람 남자 자고 있고. 트렁크 하나 있고. 근데 이런 거 굳이 볼 필요 없이. 막 괴기스러운 게 있을 거야. 언니가 흰색 신발에. 아 그런 게 아닐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막 컷신이 있을 거야. 따라 봤을 때. 일단 가보기 시작합니다. 어. 화장실 통증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그냥 가 그냥 가. 문 여는 순간부터인 것 같아 내가 보기. 그치? 잘 발견해. 우리 곧 가기 전에 합의해. 갈지 말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상 없으면 가는 거야. 어어. 어두워. 아까보다 좀 어둡지 않아? 아 밝지 않아 아까보다? 아까보다 어두워. 어두운 게 아니라 아까보다 밝은데? 아 일단 가보자. 아냐 아냐. 아 일단 보자. 애가 없다 애가 없다. 없어? 어?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어? 아 아 여 없이 언제 한 줄 했잖아 어 씨. 돌아가면 되지 깔끔하잖아. 그럼 여기 이제 6호 칸이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가보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한 시간이면서 해가 있다! 그래 금방 하네 너무 쉽네 잘 봐야 돼 이거 애가 또 아닐 때가 있다고 아 이것도 봐야 돼 와이파이 있고 따다닥 신호 있고 아저씨 또 없는데? 애기? 애기가 없는 게 디펄트인가? 어? 그런가? 똑같은 게 두 번 나오진 않을 텐데 아까 그럼 얻어올린 건가? 그런 걸 수도 다른 거 없어 아 근데 종이 씨 그때 여자카르타한테 자세히 얘기 자고 있는 아저씨도 섭섭하겠는데 남자도 아까 진지하게 봤어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는 거지 애기 없는 거 빼고는 난 모르겠는데 뭐야 그럼 여기 아 돌아왔어 그러면 디펄트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야 우리 창문 쪽도 잘 보자고 창문이 갑자기 뚫려 있거나 열려 있거나 언니가 없다! 다른 게 없는데? 어? 발이 아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떴다 떴다 발이 떴어 원래 이러지 않았어 나 모르겠는데 다른 게 한 개도 없는데? 다 완벽한데? 그럼 직진 그럼 아까 그게 디펄트라는 거잖아 어? 알았다 오른쪽이 DE였고 여기가 AB였어 어 맞아 왼쪽이 세 칸이었어 의자가 왼쪽이 세 칸이 아니었어 그래서 가방을 가운데 놨잖아 맞아 자고 있을 때 세 칸이었거든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내가 알아 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세 명 사으면 너무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유리하지 설명해야 할 줄 몰랐나보다 브레인 셋이 하니까 또 점심 못 차리지 언니나 아저씨로 다를 거면 보자마자 뭔가 딱 눈치채게 만들 것 같아 잠깐만 이 발밑에 이거 있었나요? 이 발밑에 이거 5 없었던 것 같은데? 돌아가 돌아가 없었어 진짜 없었죠? 있었으면 내가 봤지 오케이 봐봐 봐봐 다 알지 다 알지 없었어 아 헷갈리네 잘한다 넌 고양이 미쳤다 깨겠는데? 깨겠는데? 야 어디시 끝났어 이지 이지 아 이거 침을 축하할 것 같아 자 천천히 똘망똘망 저런게 사실 잘 걸린거야 거저 걸린거야 입니다 봐봐 깜빡 명암이 바뀌잖아 이거 그건가? 지금 그래픽 문제인가? 아니면 원래 그런건가? 여기 봐봐 앞에 깜빡거리잖아 뭐야? 나도 뭔가 알겠는데 뭔지 알겠는데 이게 그래픽 탓인지 여기 다 밝은데 여기만 어두워 그리고 여기도 어두워지잖아 나도 같은 게 뭐냐면 불이 꺼지는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위에 본 건데 뭔가 이상하게 여기도 어두워 그래 봐봐 그렇다니까 다 같이 들어가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이상해 2번 2번 2번이야 어? 그거 같았다는거야? 괜찮다는거지 그래픽 문제였나봐 천천히 니가 중심 잡아야지 니가 플레이어잖아 아 내가 플레이어 오케이 나 그럼 이제 진짜 원테일 깨고 넘겨줘요? 어 아니 똑같애 이거는 차이가 없고 아니 근데 왜 저기 나는거야? 아 나는 좀 더 봐야된다고 아냐 난 빠르게 깰거야 아니 근데 틀린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니가 너무 니가 너무 대충 봐 아 여러분 아 그리고 대충 보다가 누나만 한번 줌하고 한번 보고 이상없다고 그러고 누나 캡처해줄테니까 집에 가서 봐 아니에요 누나 근데 곱긴 해 TH죠? TH야 어 돌아가 돌아가 자 천천히 봐 일단 알파벳 확인하고 뒤에 보고 밑간이 괜찮고 저 소화기가 저 위치가 맞나요? 저 소화기가 화살표가 위에잖아 어떻게 소화기가 저 위에 있어 맞죠 그게 맞죠 소화기를 어떻게 누가 위에다 도냐 소화기 그래 말이 안되잖아 아니 아까 저렇게 아 계속 이렇게 돼있었는데 5 4 3 어 위에 손가락이야 우와 사람이잖아 누나가 웅크려있네 아래에 있다가 위로 갔네 아니야 누난 여깄어 아 그래 사람이니까 나 손가락으로 보였거든 아 손가락 같기도 해 어 나 소름끼쳤어 아 이게 약간 밝기는 진짜 확 어둡고 뭐 이런거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뒤에 한번 보고 고양이 체크하고 오른쪽 어 밖에 밖에 봐봐 밖에 창 봐? 우와 오케이 그치 이상해 이상해 야외로 갔어 야외로 그렇지 아 원래 지하로 가야되는데 자 오케이 오케이 깼어 깼어 정수현 누나간다 누나만 체크 누나만 체크가 아니라 누나 도 체크하는거 너희가 누나를 안봐주니까 엄청 봐 오케이 스톱 어 어 좀 못생겨진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원래 되게 고왔어 누나 담당 아니 아니 누나만 봐 표정이 봐봐 총수야 얼굴이 바뀐거 같은데 나는 아니 근데 못생겼다고 하면 저분이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저분이 소연양 소연양 닮았는데 누구? 소연양 얼굴이 좀 있지 두꺼부디 또 있는거 같기도 그럼 아까께 디폴트고 아까께 디폴트고 자 다시화기 고양이 없고 눈깔 눈깔 문제없고 소화기 괜찮고 위보 별로 안 무서운데 누가 공포캡이라고 아까 안 무섭다니까 똑같다고 했잖아 아니 이거 되게 공포캡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다 안 무섭다고 했잖아 너 혼자만 계속 안 한다고 했잖아 우리는 안 무섭다고 몇번을 얘기했어 무서우면 보고나서부터 무서워해도 되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계속 시종일거 안 무섭다고 유비모아 유비모아 안 무섭다고 여긴거 너무 자세히 아니 발이 조수씨 요즘 힘들어요? 주문 안해도 될거 같은데 그냥 해야돼 안해도 될거 같은데 왜 하는거야? 되게 자세히 보이지도 않아 막상 한다고 봐봐 여기 6이잖아 맞지 맞지 이건 맞아 돌아돌아 이지 스탑 자 여기서부터 우리 침착해야지 이것도 잘하는거야 똑같지 회색이잖아 이 아저씨 나 줌인하는거 보이지? 어? 양말! 양말 왜?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어 내가 양말만 봤어 그러니까 신중아 아까 남자도 이렇게 봤잖아 방금 남자가 그렇게 안봤어 남자 이렇게 봤어 하늘아트 여기서도 얼룩문이 어디어디어디어디 천장에 얼룩문이잖아 위에 위에 여기? 어 원래 이랬잖아 아냐아냐 그러네 얼룩문이네 그라데이션 들어갔네 얼룩이가 있잖아 그러네 오 미친 이변건 맞아? 어 맞어 맞어 그라데이션? 맞아 여긴 없잖아 여기 샌빙이잖아 맞어? 아 나 이게 그래픽상의 문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냐아냐 저정말 아 내가 똑같다 그랬잖아 니가 동조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래픽 차이라고 갔다고 저 새끼가 말 안했으면 나 못보고 그냥 갈라 그랬단 말이야 아니 일본까지 다왔는데 지금 아니 진짜 있잖아 진짜 있잖아 소윤양이 소윤양이 진짜 있잖아 진짜 있네 소윤양이 튀어나왔잖아 진짜 있네 아 그러네 소윤양 진짜 사람이야 어머 소윤양 미친거 아냐? 그림을 들고 나왔어 소윤양 소윤양 움직이잖아 지금 공포게임 아니네 나는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가 달려들어도 날 찌르고 이러는 건 줄 알았어 더 가면 찌를수도 있어 그래서 안가잖아 엄마 엄마 여긴 뭐야? 이거 너무 거절대 어 누가 다 뺐어 도로 도로 하나 도로 가봐봐 가봐 가봐 이하씨 얼굴 한번 보자 가보고 나가도 되자 이하씨 보자 뭐하나 얼굴 되게 크다 어 쳐다본다 저 저 누나봐봐 누나 누나는 뭐하고있어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운동하는건데? 가방도 고대로 했어 스커드 스커드 소윤양 사진도 고대로 했어 어 이거 야 이거 코어 근육이 상당한데? 의자만 빠졌어 이건 ГOOOO 아! 잠깐만 이거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인가 아 여기가면 애가 있는 거 아니야? 아뇨아뇨 이거 하나 더 해야될거야 아 쭉 다 맞잖아 애기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거 돌아가 이거 봐 진짜 안무섭다 우리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리고 나는 이게 무서울까봐 그랬던거지 뭐 무섭지만 않으면 나는 그냥당annie 깨지 가면 돼 아 됐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아 나 이거 땜에 나 솔직히 아니 나 손질 아 씨 아 잊새리 존수씨 다시 소리질러놓고 온 소리야 어안뱅때문에 놀랬어 nevermind 깜짝 놀랐어 같이 소리질러놓고 뭐 나를 그냥 빵 하는구나 니가 어어 아길래 깜짝 놀랐네 존수씨가 제일 공포야 아 너무 놀랐네 진짜 애기 어디갔어 원래 애기 없는데? 애기 정령인가? 안 돼 진짜 안 돼 아 아기 역시 진정사고가 있어 진정사고가 있어 뭐야 밑에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 아 뭐야 여기 눌러 여기 눌러 빨리 정수야 니가 눌러야 끝나 나 앞으로가는데 얘가 옆에도 열었어 아 애기 똥사고 나왔나본데 기다려줘야되나 왜 이렇게 두리번거려 운전실라고 생각했던가 신간세는 그린소 그린소 아 2단계인가 봐 블루석담 그린소 그린소기 그린소기 그래 이렇게 쉬울리가 없지 그래 너무 쉬웠어 이제부터 공포야 어 이번에 아까랑 잘 들어 아까랑 반대래 이상이 있으면 앞으로가고 아 나 이거 알거 같다 이상이 있어도 강행해야되는거야 이상이 있으면 뭐가 쫓아와서 내가 도망가는거야 앞에 뭐가 있어도 뚫고가야된다는거야 그 무서운걸 뚫고가란 얘기야 무서운게 있는데 아니 제가 뭐 달라진거겠지 봐봐 세번틀리면 괴물이 나온대 이거 보자 일단 주변에서 확인하자 어떤가하고 앞에 사람있다 정서야 아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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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옆에 사람 아 오잖아 쟤가 오잖아 나한테 가 너도 그만 아 싫어 7분출구도 아저씨 오잖아 지나가잖아 아니 아니 먹을거 준다고 사먹자 사먹자 뒤에 확인하고 저 위에 표지판 저거 그렇지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시잖아 그냥 가는거야? 멈추고 또 지나가 돌아올거 같아 나가는게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야될거야 이게 일반적인거를 보여줄 수 밖에 없지않다 아가씨 저 옆에 아줌마 처음에는 무조건 보여줄 수 밖에 없지않을까 왠도우도 안 컴퓨터가 좋은거 있어 오케이 사람있다 저기 사람있다 아 하기싫어 나 이거 아니 똑같은거야 사람을 안봐요 사람이 제일 수상한데 기다려봐 아니 아까는 줌 다 해놓고 언니 엄마 눈에서 빛나잖아 귀신이잖아 눈에서 빛나잖아 저기 이상한거 안 이상한거야 이상한거니까 앞으로 가야지 그냥 가보고 이상하다고 해서 패스하면 이상했던거지 일단 가보자 이상한거라고 쳐야겠지 그럼 이거를 이상하면 직진하라고 그랬거든 이게 이상한거 안 이상한거야 눈이 빛나는 사람이 쓸리가 없잖아 세 번 틀리면 괴물온다고 그랬어 안 이상한거야 아까 디폴트야 그걸 기억해서 그거랑 비교하면 된다고 아까거랑 오케이 그게 정상이야 눈이 빛나는게 초롱눈 봐야되지 초롱눈 초롱눈 보러가자 1,2단 1,2단 보러가자 자꾸 자꾸 엄마 어떻게 안돼 어떻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상했으면 나가라고 그랬잖아 어디로 가야돼 어딜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 이상했으면 나 앞으로 누르고 달렸어 잘했어 그럼 통과야 가자 된거야 어 된거겠지 뭐 불 꺼졌으니까 6,2겠지 뒤로 온거 아냐 뭐지 어떻게 된거야 방금 이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는거잖아 어 앞으로 갔어 잘못간거 아니야 흐흐흫 연병을 떠라 그냥 가라니까 그거를 이번에는 그냥 좀 크로스해봐 아줌마랑 아줌마랑 크로스해봐 아줌마랑 아줌마랑 어이씨 쳐다보시잖아 왜 원래 안 쳐다봤어 아깐 니가 비켜있었잖아 아니야 원래 안 쳐다봤어 앞으로 가야돼 진짜 안 쳐다봤어 절대 안 쳐다봤어 알았어 알았어 6이야 이거 안 쳐다봤다니까 그것때문인지 다른거인지 확실해? 아 확실해 아까 내가 저 언니만 보고 왔는데 저 언니 안 쳐다봤어 잘봐 좁은데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니까 아 그래 아까 잘생겼었나보다 아까 잘생겼었나보다 아까 잘생겼었나봐 이상하면 앞으로 가고 안 이상하면 뒤로 돌아가는거야 1,2단 1,2단 보자 가까이 봐봐 가까이 가봐 아니 쳐다봐 얘도 쳐다보지 않으면 봐야될거 아니야 안 쳐다봐 진짜 웃기나 근데 레이저 음식이 이게 바뀌었어 먹을거는 왜 이렇게 먹을게 바뀌었어 근데 이런걸로 틀렸다고 하진 않을거 같아 차라리 저게 바뀔거면 저기에 사람 머리 올라가있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치 그런식으로 바뀌지 무섭게 단순히 음식만으로 바꾸지 않지 않을까 이상하겠다 응 쳐다보거나 일단은 틀린거잖아 이상있었다는거잖아 뭐가 이상인지 모르겠네 CD AB ABCD 음악볼 아까 누가 앉았다 일어났다 했는데 나도 그거 그게 어? 불가온다 어? 앞으로 가는거 아니야 어? 어머 안돼 지찐이야? 음악소류 어? 그가 왔다 운다가 아니라 왔대 안열려 정수야 앞으로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안열려 뭐야 초록색은 앞으로 붉은색은 정지 뭐야 지사온거니까 앞으로 가 정지 아 정지 파란색일때는 가고 멈춰 아 이렇게 이렇게 한거 맞아? 그런거 같아 안그러면 훨씬 나올거 같아 Voilà 오징어게임 finan 니가 드라이 어 그래 그래 교대 죽으면 교대 교대 그리고 분명히 내가 느꼈는데 이게 원래 반대로 됐잖아 이상이 있어야 앞으로 가고 없음 돌아가라는 게 끝까지 안 가고 이상 발견하면 바로 돌아가니까 얘네가 무섭게 만들려고 오 야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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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탈락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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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야 이상이야 직진 직진 아 원래 폴더 세 개만 있어 아 달리는 것도 있네 아 시프트 시프트 얻었으면? 원래 얻었잖아 이상이지 아니지 어? 아 이상해 쳐다보고 이상해졌어 누나 너한테 윙크했어 나 분명 안 했어 이거 무섭게 앞이야 누나 쳤다니까 아이컨템 어 막 그랬어 원래 너 안 쳐다봐 그쵸x3 그래? 어 잠깐만 할아버지가 대머리야 할아버지 원래 안 대머리였어 아니야 대머리였어 머리 좀 많았어 대머리였어 어 그래? 대머리였다? 나도 쟤가 말하니까 헷갈리네 아니야 대머리였어 대머리였어 이 정도였어?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야 했네 무슨 무례야 이 정도면 되겠다니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 다른 거 없으면 돌아가자 오오! 진짜 돌아가 아찔찔찔찔찔 신문헌 거저다 거저 오 헷갈리다 아이 어? 힌트 주나보다 아 말걸어? 형 뭔데? 아 공포 비닐기 죄송하지만 지금 좋았는데 이 새끼야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누나만 생각하도록 해 종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너 이미 죽은 거 같은데? 사실 여기는 이미 죽어있는 훔쳐있는 거야 사고가 나서 오케이 쟤 서있다 안 앉아 안 앉아 일리단서 빨리 달려 달려 안 앉아 야 옆에 가면 달려오니까 무조건대 그냥 껴 일리단 다리 아팠다 거저야 안 움직이는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줌마도 안 오잖아 빨리 가 아줌마도 안 온다 어 거저야 여기 거저 거저다 할배도 없어 할배도 없어 빨리 가라고 거저야 거저 거저 다 왔다 자 어? 안 왔어 일리단 없어 안 앉아 안 앉았어 원래 일어났다 앉았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면 앉아 잠깐만 그래도 보자 아기 그 아주머니 보자 일리단 일어서 걔 내린 거 아니야? 일리단 내렸다 일리단 자리거든 어 일리단 없어 일리단 없으면 가도 되잖아 일리단 하차 있어 할배도 없어 할배도 없네 그 아까 아가씨도 없지 노트북 아냐 노트북 있었어 아냐 없었어 없었던 거 같은데? 아무도 없어 아 있다니까? 있잖아 노트북 언니는 있어? 노트북 어 왜 눈깨 파리 깨대잖아 그러면 누가 언니만 있고 둘을 내었어 일리단 일에 할아버지가 없는 어? 올라가기 뭐야? 점점 올라가고 있어 아아아아 이상하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야 시간지야 시간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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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안 달려져? 달린 거야 여기 달린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너 이거 가라앉으면 물에 빠져 죽나? 아 아 아 괜히 봤어 여자 보장해서 여자 보장해서 여자 보장해서 여자 보장하게 해라 애도 여자에 팔려가지고 진짜 아니 누나 없다고 했는데 니들이 있어 있어 하면서 아 누나 너 결혼도 했잖아 아 왜 여자를 좋아해 네가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여자가 아니 여자도 없다고 아니 다 게임하고 나오는데 아직 이분이 그럴 거면 안타깝네 진짜 다 왔는데 재수씨한테 다 얘기할 거야 의중이가 여자보다 게임 망했다고 뭔 개소리야 니가 계속 줌했는데 아까부터 할아버지는 원래 이정도야? 어 보니까 이정도였어 할아버지 너무 과소평가하지마 안돼 할아버지 과소평가하지마 과대평가 아니야? 할아버지 저거보다 더 없을 수 있어 깨자아 지겹다 지겹다 순발력 조심해 순발력 있을 수 있어 순발력 이제 처음에 좀 나아서 이제 괜찮을 때 없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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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 깨끗해 확실해? 클리어 확실해? 어 난 그렇게 생각해 자 이제 마지막 0이다 이제 깼다 진짜 깼다 오케이 안고 자 아랫바닥 이거 입고 어떻게 더 보도록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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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워요 어? 뭐 눌러서 멈출했어 조심해 조심해 왜? 어 혹시 모르잖아 땡 뭐야 엔딩 기다려봐 돌아가야 되나? 아 돌아가야 돼 아 햇빛이 들어오네 이제 내릴 수 있네 어 열렸다 봐봐 열렸잖아 그래 아 그러네 어후 예 1번 엔딩 아 우리가 엔딩이 여러 가지가 대답했다라고 아니면은 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냥 탈출 엔딩 애기 구해와야 된대 애기를 구해야 된다고 지가 알아서 내리라 그래 의중이가 애기 좀 구해와 맞아요 어? 누나 일어났는데? 어 뭐야 찾는다 어? 누나 찾았다 내 누나 구함 대답을 그래 동산 찾아 어? 어? 여기다까지? 여기다까지? 어? 여기다까지? 아 아 아 아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기다려야 돼 니가 보통 돌아가잖아 아냐? 제가 보통 사걸로 하는 거야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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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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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려 피 아니야? 똥짠거 아니야? 지프트 빨리 달려 달려 달리고 있어 아 왜요 뒤에 뒤돌아오기가 쫓아온다 어?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액션게임이 됐어 어? 포즈게임이 됐어 뒤에 뭐 따라오나봐 빨리 아픈 죽나봐 아니 이렇게 아 어 아 어 어 어 오시지 않는게 좋대 왜? 어쩐지 그래 얘 사고를 죽은 애들이야 다 죽은 애들이야 저승이야 우리가 이 영혼을 달래준거네 찐엔딩 엔딩 1 뭐 있었잖아 어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어 뭐야 아까 그 아저씨 할배 어 아까 그 할배랑 승무원 정략 개선속선쇼 4호 4호 그 남매가 죽었나보다 그 남매가 죽었나보다 저거 밖에 켜게 되어있다 실례지만 교부련락돼스 지코니와 워카이조세이도 쇼맨가 막히고 우리가 더 보내준거야 얘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사고가 나서 찰나의 순간인거야 찰나의 순간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렇지 2번이었어 2번 엔딩 내가 2번 엔딩이었어 새드 리얼리티야 오오오오오오오 너가 노잼 엔딩이네 성불까지 어떻게 시켜준게 반대편으로 가는거 아니야? 내가 그 그린존으로 이건 이제 종수가 해야겠다 그치 종수야 그린존으로 가야지 그린존으로 가야지 그린존으로 가야지 엔딩 하나씩 봤으니까 어 니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거 봐야지 그린존으로 그린존으로 아 이게 가끔씩 공포게임을 하잖아 하품이나 근데 솔직히 이거 공포 아니잖아 이지 이지 알겠어요 간바래 왔던 길로 가야돼 간바래 간바래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여기로 다시 가 뛰어 이게 더 편한거였네 뭐야 뭐야 아까 1번 2번 2개밖에 없나봐 내가 노잼이게 아니라 게임이 이렇게 많아 종수야 내가? 누나한테 실망하니까 누나도 너한테 실망했잖아 싸악게 생겼다고 그러고 되게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아니 유로부를 하는거야 성격 안좋다고 하니까 누나도 누나도 화났잖아 누나도 화났잖아 도망갔잖아 누나도 버리고 누나가 길로 가다가 멍청하게 잡힌거지 아니야 일부 도망가는거들이 그린존으로